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서라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배단일은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됨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니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대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메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대 주께서 여기 계셨더면 내 워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갈대 주여 와서 보 없어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마라대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일은 마라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미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라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만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모른다면 영적인 것에 무지하겠죠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눈에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체험한 것 이걸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육신적인, 영적인 것을 모르고 살면 성경에 사단이라는 존재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사단에 속아야만 되는 거죠 누가 봐도 내 눈에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체험한 게 맞고 누가 봐도 다 세상이 맞다고 하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냐는 영적인 존재가 그 배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맞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실로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모른다면 속고 살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43절 말씀 보니까 큰 소리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 거예요 무덤에 가서 지금 너 나와 저는 죽었다 깨도 못할 것 같아요 죽은 사람 가서 너 나와 이거는 가족에 대해서 참 못 어기고 안 일어나면 나는 뭡니까 죽었다 깨도 저는 나사로야 나와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영의 세계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 계획임을 알고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의 부활을 알리는 정말 너무나 의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지신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나온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성경을 믿고 있냐 우리 눈에 보는 것은 믿습니다 귀로 들은 것은 믿어요 또 내가 체험한 것은 더 확실히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체험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체험되어지면 여러분 생명 걸고 믿을 겁니다 왜 안 믿냐 체험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얘기를 듣는데 사실상 믿고는 쉽지만 믿는 것 같지만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라는 존재가 와서 다 뺏어갑니다 그렇죠 영적인 것을 안 믿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 뭡니까 전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냐는 문제를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냐는 그 갈등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수가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사진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무슨 사진을 보이냐면 옆에 물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물이 틀어져 있는데 그 세면대에서 물이 계속 넘쳐 흐르니까 사람 두 명이 와서 그 걸레로 그걸 막 닦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맙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물이 계속 새니까 계속 물을 해가지고 걷어내고 물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흐르는 물을 자꾸만 치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 문제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병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냐는 근원을 치유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문제가 오니까 아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눈에 보이는 문제를 고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갈등을 고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냐는 걸 봐야 된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나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그 존재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거예요 재앙을 아무리 막으려고 하는데 재앙이 막아지진 않아 그럼 우리 금요일 날 미스바운동 얘기 안 했습니까 미스바운동이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뭡니까 우상을 다 가지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요 끊임없이 오는 재앙을 막지를 못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불레샷 절대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영적 사실을 본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더니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우상을 가져와서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만 섬기대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냐 그렇게 공격해오는 불레샷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막으시며 그랬어요 재앙이 밀려오는데 사람들이 못 막습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못 막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질병 암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할 정도로 들어오면 여기저기서 사람이 아파 여기저기서 암인걸요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암을 고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비디오를 하나 클립을 봤는데 이 교수가 하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면역이 회복되어지면 암이라는 세균이 들어올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이 떨어지니까 그걸 감당 못해서 점점 질병을 앓는 거라 그래서 암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면역을 회복하라는 거지 면역을 회복하는 사실 최고의 방법이 산소거든요 그래서 깊게 호흡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너무 집중하시느라고 호흡이 안 되십니까 이렇게 이 꽉 다 멀고 있는 거예요 코로 숨을 편안하게 숨을 쉬시면서 근본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있다 영적 세계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죽음에 대한 현실을 딱 맞닥뜨리니까 사람들이 답이 없는 겁니다 죽어서 이미 동그라를 넣어가지고 매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이미 나흘 4일이나 됐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전통적인 관념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3일 동안 이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남겨둔대요 왜냐 유대인들 생각은 뭐냐면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죽어도 영혼이 3일까지는 이 사람 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3일까지는 지내다가 4일째 모든 걸 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일까지는 이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럼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라고요? 나흘이라 했어요 그렇죠? 나흘 4일째 돼요 4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끝났다 더 이상 이 나사로가 살 소망조차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사로는 이미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라 그래서 이제는 살아날 수 있는 그 일말의 소망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의 한계예요 누가 죽었다? 죽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가 죽었는데 모셔놓고 살 수 있다 이렇게 기도하자 목사님 불러가지고 기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는 드렸는데 가서 내가 예배는 드려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 해서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뭐 곤란합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줘도 난 못해 그렇죠? 이걸 반드시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 못할 절대 불가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현실의 한계가 겁니다 여러분 갈등을 넘어쓰지 못하는 사람이 갈등이 왔다 그 사람은 한계를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그 사람이 가진 현실에 대한 한계를 부딪히는 겁니다 아 일을 했는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 내가 일을 잘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일에 대한 한계가 자꾸 오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한계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게 현실에 대한 한계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빨리 인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손을 떠난 거야 그렇죠?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기는 이미 늦은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뭡니까? 여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가끔 사람들 보면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부분에 모든 현실 속에 그걸 직면해 이걸 보고 창세기 3장을 제대로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랩렌디디 설 혹시 나 공부하면 넌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사고 났다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산업을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4등전 11장에 보면 안디옥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사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게 영적인 거라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느냐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풀어나가야지 어느 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이만한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바벨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열심히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어느 날 바벨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치 않냐 하시면 그거 막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냐 하시면 절대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 영적인 겁니다 공부, 일, 가정, 인간관계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그 문제에서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뭡니까? 말씀과 기도 속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답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가 모든 걸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현실의 한계 속에서 나의 삶이 시작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현실의 한계 속에서 나의 한계에 자꾸 부딪힙니다 마르다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요 마르다가 예수께 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하면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살 수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얘기합니다 이 말은, 22절의 이 말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오라비 나사로를 살릴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21절의 부연 설명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는다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 오빠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말이 절대 아닌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바로 얘기하시죠 네 오빠가 살리라 그러니까 네, 마지막 날에는 살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죠 이게 마르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빠가 있었다면, 엄마가 있었다면, 네가 있었다면 또 똑같은 의미에서 내가 그때 돈이 있었다면 해결했을 텐데 이때 이것만 이렇게 했다면 그렇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질병을 다 고쳤잖아 죽기 전에 오셨다면 죽기 전에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절이죠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가르대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안 아이다 그러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내가 네 오빠를 살리겠다 내가 나사로를 살리겠다 하니까 아, 네네네 마지막 날 살리실 줄 내가 믿습니다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들 자기 생각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으시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생각을 딱 붙잡고 말씀 들으면요 딱 이렇게 마르다처럼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지금 내가 일을 행하겠다 했는데 아, 네네 나중에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학교하는데 아, 예, 예 근데 이건 안 돼요 다들 그래요 내 생각 가지고 메시지를 들으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딱 그 수준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을 내 생각을 내려놓으려면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사단 알아야 돼요 그걸 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이 싸움을 안 하고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뭔 말 하나 한 개로 들렸던 한 개로 답보지 전부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말씀을 들어요 마르다가 지금 딱 그런 겁니다 이게 마르다의 믿음이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는 마르다의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릴게 근데 안 믿는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가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릴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날 말고 지금 내가 나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뭐죠? 부활이오 생명인 거예요 부활이오 생명이란 말은 뭡니까 다 죽어서 절대 살아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이거 불고 나가고 끝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인가요 믿겨져야 됩니다 안 믿겨져서 아멘도 잘 못하시잖아요 이렇게 아멘을 했는데 내가 뭔 얘기했지? 아멘이 뭔 음인지도 몰라 아멘!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르다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그러면서 뭡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얘기하시죠 그때 27절에 참 마르다 철판 깔았어요 뻔뻔스럽습니다 27절에 가로대 주여 그로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얘기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구나 예수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 당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믿죠 그리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은 안 믿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믿어 마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믿어 마태문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이다 그렇죠? 이 고백 다 해놨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니까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을 꾸짖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는데 그런데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나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나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봅니다 교회에 수거하고 헌신하고 지쳐가지고 그래서 뭐냐 나 이제는 안 할 거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마르다처럼 하고 있으면 지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떻게 지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이고 이제는 안 해 어떻게 우리가 그럽니까? 잘 봐야 됩니다 이거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잘한 게 아닌 거예요 정확한 걸 모르고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물론 나를 보지는 못하고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장원오래가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이럽니다 하나님이 어떻고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죽을 때까지 한 게 죽을 때까지 사람이 믿고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거 알려주시려고 오셨는데 당한 사람은 나 예수 믿어요 주의로 계획합니다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말씀도 없어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 누가 모르겠습니까? 나는 어느 장로계에 다닙니다 그런데 실사가 뭡니까? 안 믿는 거예요 문제 터지면 안 믿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뭘 믿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먹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제재 훈련 때 내가 이 얘기를 좀 해야겠다 지금 며칠째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 얘기를 할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아니면 대충 나오고 어쨌든 교회는 나오는데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갈등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갈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흑암과 재앙과 저주를 다 끝내셨는데 나는 안 끝난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마르다의 그 믿음을 보셔야 됩니다 27절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주들이신 줄 내가 민나이다 그런 거예요 39절에 그렇죠? 39절에 예수님이 나사를 부르시기 직전에 야, 이 돌을 치워라 그런 겁니다 돌을 치우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하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왜 그러시는데 제발 지금 지금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왜 문을 엽니까 아,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문 열면 냄새가 정말 진동할 텐데 왜 그러시냐고 참으시라고 그렇죠? 이게 마르다의 믿음인 거예요 아, 예수님은 왜 돌을 치우라 그랬습니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무덤에서 살아난데 돌이 딱 벗지고 있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나사로가 나올 수 있도록 돌을 치워놔라 얘기를 하는데 마르다는 뭡니까 하지 말라고 지금 냄새 나는데 왜 돌을 치우냐고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이거 예수님을 이게 참 이게 보니까 사람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거 믿는데 안 믿어 안 믿는데 또 믿어 아이고 아이고 마 참 예수님도 참 제가 볼 때 야, 예수님 진짜 대단하신 게 하나님 아니면 감당 못해요 저것다 왔으면 아, 꺼져 그냥 아, 관둬 그래 내가 지치해 오빠 살려주려고 그랬더니 이것들 더럽게 안 믿네 이러면 예수님은 끝까지 일을 하십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자, 그럼 마리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32절 말씀 볼까요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기 언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믿음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은 똑같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어짐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고백했는데 지금 그 예수가 자기 죽은 오라비를 살릴 거라고는 믿지 않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사람들은 결국은 뭡니까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믿어야지 하는 걸 믿습니다 자기 생각에 아, 못 믿겠어 그러면 죽었다 깨워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37절에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셔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렇죠? 눈물을 흘리시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진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는가 보다라고 얘기하면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 어떤 인을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죽기 전이면 살릴 수 있는데 죽었다면 뭡니까? 그리스도도 못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살릴 수 없다는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을 때 히브리스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네 무슨 얘기냐? 영이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내가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지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었어?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그런 말이에요 네 눈에 안 보이는 나를 믿는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내 말을 네가 믿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하신다 그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일어난 걸 보지 못하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럼 뭐라 그랬냐 여지껏 예수님이 다니면서 모든 질병 가진 자를 다 고쳤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분명히 봤거든 그러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자기 오빠 나사로를 고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보니까 믿음이 보니까 다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한 데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처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한 걸 하시겠다 하면 아휴 그거는 하지 말라고 됐다고 지금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 나는데 왜 돌을 옮기냐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겁니다 아 우리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믿으세요 믿어야 됩니다 아 우리 가정은 어떡하고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떡합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복음으로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용서입니다 용서 내가 복음을 안다 용서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 복음도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복음의 깊이를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어느 정도냐 바울이 그럽니다 야 깊도다 넓구나 깊고 넓고 크도다 하나님의 그 사랑 청량할 길이 없다 그렇지 우리가 볼 땐 저거 싹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싹 용서해버려 내 생각에는 아 이렇게 될 것 같네 하나님 그걸 초월해서 역사하셔 바울이 현장 다니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한 고백입니다 깊도다 넓도다 하나님의 사랑 청량할 길이 없다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 믿음 버려야 됩니다 넘어서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장세기 15장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보라 하시면서 그럽니다 내가 너를 너의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할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없어 마누라는 지금 백세가 다 돼가 그렇죠 본인도 백세가 다 돼가 마누라도 아이고 나이 들었어 진짜 마누라 이렇게 보니까 임신을 할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믿었다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의로 여기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래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자 역사 안 일어난다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세 이후로 끊임없이 역사를 하고 계셨어요 나에게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응답을 기가 막히게 피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 역사를 볼 눈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는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없어 안 믿으니까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보이진 않아요 믿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줘도 나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 나는 눈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응답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응답을 멈추시고 역사 안 하신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한계를 빨리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꼭 붙잡고 자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 뭡니까 여러분 제 목소리 듣기 위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밥 한 끼 하죠 그럼 밥 한 끼 누가 제 목소리 듣기 위해 옵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러 오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걸 가슴에 담고 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그러면 사건과 일들과 문제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아 어떡하지 불신앙이 오고 막 어렵고 힘들 것 같은데 무엇이 들립니까 나 살아요 나와라 라는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할 수 없고 무능력하고 갈등 속에서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 살아요 나와라 거기서 빠져나와라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와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틀린 생각에서 빠져나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들려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안 듣고 자꾸 자기 생각만 얘기합니다 마리아 마르다 많은 사람들 제가 몇 번에 몇 번 얘기하면 이거 하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절대 절대 안 들립니다 왜왜냐 자기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오래전 얘기인데 랩런트 한 명하고 얘기를 해서 야 너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이거 이렇게 되면 막 얘기하니까 얘가 씨끗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와 얘 깨달았는가 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하나도 안 깨달은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목사님이 나를 막 이러더라고요 내가 어이구 막 너무 충격이야 충격 그렇죠 내가 한 얘기 중에 자기는 기분 나빴다는 거야 내가 한 얘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둘이 서로 기분이 나빠지 이렇게 야 참 내가 하는 말로 듣는 거야 사람이 하는 말로 들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0절 보세요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40절을 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 있느냐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내 말이 야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아 안 됐습니다 들은 것 같은데 안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듣고 안 믿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또 내 말이 내가 얘기했잖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여러분 요번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그걸 넘어서버려야 돼요 그렇죠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버려야 됩니다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 그렇죠 내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들려도 여러분 콧방울 깁니다 네 오빠가 살리라 했는데 아 그래 그래 나중에 나중에는 다 살지 이러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할 것이다 아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들 수제자들입니다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근데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부활하고 나면 너희들을 볼 테니까 갈릴리에서 보자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나의 모습임을 봐야 됩니다 믿지 않은 나의 모습을 봐야 갱신이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도 없이 무슨 갱신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무슨 문제를 풀어나갑니까 어떻게 위기를 넘어설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합니까 전부 자기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체험한 것이 기준이 돼서 뭡니까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뭡니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 문제 해결할게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사를 살릴게 이 말을 예수님의 앞에서도 얘기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님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한 말씀만 하시면 내가 생을 걸고 하겠다고 다 뻥입니다 예수님 나타나지 안 믿어요 사람들 여러분 안 믿습니다 왜? 이미 내 생각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야 믿을 정도면 예수님이 오셔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답을 다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맨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니 함께 할 것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안 들려 이 소리가 안 들려고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맨날 실패했지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쟤 때문에 안 돼 부모 때문에 안 돼 우리 형제 자매 때문에 안 돼 친구 때문에 안 돼 교회 때문에 안 돼 목사 장로 때문에 안 돼 그러고 사는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렇죠?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 나가야 된다 그걸 체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커서 못했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저버려야 되나 목사님 재민이는 커서 못했으면 좋겠습니까 모르겠다나 왜냐하면 저한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우리 애들이 커서 뭐하냐 자라면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할 건데요 글쎄 지들이 하고 싶은 거 하겠지 지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거 하고 있는 그 일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그게 다 아닙니까 무슨 생을 걸고 우리 아이들 제가 볼 때는 그건 조금 오바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종교로 빠지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면 자꾸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애들은 지금 목사님의 애들은 다 괜찮아요 우리 애들은 지금 큰일인데요 하나님 믿으세요 목사 자녀들이라고 애들이 잘 된 겁니까 목사 자녀들이면 걔네들은 성공이 개런지 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이야 말아다 앞에 놓고 여러 번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얼마나 답답해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벌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0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몇 번을 얘기해도 못 알았더니 예수님이 또 얘기해 내가 말했지 않냐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리냐 다른 거 붙잡고 있으니까 이미 생각에 다른 거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여러분 생각은 사로잡힌 겁니다 어딘가에 무언가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병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재앙이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만 나오면 됐지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죠 사실상 그런데 뭡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나를 살려야 되는데 못 살립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church goal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는 절대 못 살립니다 여러분 커서 나중에 내가 말해 교회 했더니만 이거는 church goal 종교 생활한 겁니다 종교 생활한 자들은 절대 자기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살릴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 내 걸 붙잡고 있으니까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세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 모르면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영적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 세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하리여 생명이심을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 얘기하신 얘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하리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겨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하리여 생명이시다는 거 뭡니까? 생명이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죽음을 걱정합니까 우리 박장론님 제가 지금 아파가 아프신데 찾아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다 지금 하나님 불러가시면 너무 편하다 맞아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줬는데 그걸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뭐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그거 해야지 난 살아야 되는데 나 살아야 되는데 이미 죽은 겁니다 이미 다 뺏긴 거예요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다 뺏긴 겁니다 CBDIP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미리 보지 못하면 여러분 이미 그거 뺏긴 거예요 뺏긴 겁니다 언제 뺏겨도 그건 뺏길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어처럼 됩니다 너 우상이 절 안 하면 죽인다 네 생명 내가 뺏어갈 거야 뭐라 그럽니까? 어? 그거 너한테 속한 게 아닌데 나의 생명은 너부간네살 왕이여 당신에게 속한 것이 아닌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변 안 하고 설령 불가운데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이 절하지 않겠노라 왜입니까?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미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만약 이걸 해야 되느냐 말하느냐 갈등과 고민 속에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기도하시면서 보니까 하나님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에 갈등 고민하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영원한 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여 생명이신 답이 없으니까 뭡니까? 벌벌벌 떨고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죽음이 닥쳐오면 다 좀 불안하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 죽은구나 막 그런데 뭡니까? 찾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정확히 누구신지를 알아야 제대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가 부활이여 생명이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벌이라 40절에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줘요? 응답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 성취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응답을 주셔 내가 응답을 받으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 우리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벌이라 이 말은 뭡니까? 너의 응답을 받을 것이라 믿으면 그 얘기인 거예요 네가 믿어? 믿은 대로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제가 볼 때는 정말 놀랍고도 어메이징한 말씀이 뭐냐 네 믿은 대로 될 자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너는 이래서 안 될 놈 아이고 뭐 뭐 내가 날 여러분 큰일입니다 이거 믿은 대로 될 자다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야 랩런트야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죠? 거기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한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이다 믿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실 때 비웃는 사람들을 참 종종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라고 선포되실 때 비웃는 사람들 우리 길은 아니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부흥집에 가보면 나이든 아저씨들이 아마 와이프가 데려왔겠지 억지로 앉아있는데 메시지 미치겠지 그거가 그때만 해도 부흥이 하면 한 시간 훌쩍 고마웠거든요 한 시간 반 두 시간 미치는 거지 신문 가져와서 이렇게 펼쳐놓고 신문 읽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고 미국 오니까 한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와 너무 심해 부흥강사 다 같이 박수 칩시다 부흥강사 다 같이 박수 치세요 부흥강사 민망해가지고 저는 실제 말씀을 듣고 비웃는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은 만호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God cannot be mocked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비웃는다고요? 하나님은 비웃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드릴 때 마음문을 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안 믿겨진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흑암을 꺾어야 돼요 예수 이름 앞에 뭡니까 만물이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갈등, 문제, 어려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믿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것을 믿고 기도하면 안 돼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지금은 어쩔 수 없네요 이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봐야 돼요 죽은 나사를 살리러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은 겁니다 제자들한테도 말했는데 제자들도 안 믿은 거예요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안 믿으면 진짜 잠자는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죽었다 야 나사로 죽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도마는 믿음의 말을 사실 믿음의 말보다 신의의 말을 한 거죠 의리를 지킨 거야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래 위험하지만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그거였지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러 가신다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 함께 해도 차이가 함께 하는 게 아닌가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도 사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갱신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있는 그 복음으로 모든 걸 싹 다 재해석해야 돼요 특히 뭡니까? 나를 봐야 됩니다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나 알지 믿어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요 믿으면 다 응답합니다 42절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미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영적사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 이걸 안 믿는데 뭐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고 예수 이름 부르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왜 예수 이름 부르고 믿는데도 응답이 안 하냐고 자세히 잘 보면 안 믿은 거야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사실상 안 믿고 있었구나 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내 거를 믿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많은 우리가 2, 3, 7 치유 서밋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 3, 7이라는 말은 세계보금화죠 많은 다민족의 사람들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는 뭡니까? 앞으로 재앙시대에 옵니다 지금 이미 재앙시대가 왔고요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 감정적인 영적인 문제 끊임없이 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예수 아니면 예수 이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금의 능력이 아니고는 재앙 못 막습니다 보금을 모르니 용서를 못해 용서를 할 수가 없으니 내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실제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데요? 못 막습니다 왜? 그 사람은 실제 보금도 모르고 능력도 몰라 남을 용서할 수 없다 보금 모르는 겁니다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예를 못하는 감당을 못한다 그 말인 거예요 나에게 큰 일이 터졌다 하나님의 큰 용서를 체험하는 길이 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보금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가서 남을 살릴 수 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딱 그 이유가 그거 붙잡고 살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일들과 사건이 있어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겠다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살리시겠다는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걸 믿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리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자 보고 일평생 증인으로 삼자 이 축복의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보금을 아는 저희들로 축복하시고 보금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은 것으로 기준삼지 아니하고 내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믿겨지지 않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삼치를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우리 후대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개혁의 증인으로 서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